여기가 월미드 아닙니까? 월미드지. 기숙 팡팡. 가방은 안 벗겨지죠? 월미드아. 너지없어, 너지오라고. 나 지금 놓칠 뻔했어요. 벗기냐. 떨어져. 너 그라울러 왔어. 김밥, 김밥. 오늘 새벽입니다, 새벽. 집에는 못 들어가는 걸로. 한국인 갖고 나눠 먹는 걸로 하면 되잖아요. 출연료도 나눠서 가지고. 열심히 할 거야, 안 할 거야? 보여드려. 네, 한 번. 하지 마! 해봐, 해봐. 이상한 아비트에서 올라가는 거야. 일어나! 일어나, 일어나! 하지 마. 하지 마! 러브스토리 하면 진경이지. 많이 살았지. 결혼이라는 제도는 불합리한 거야. 저, 잠깐만요. 제가 둘둘 걷는 게 나. 카메라 한 대도 나를 안 짚고 있어. 야, 저거야. 통추만 붙여, 통추만 붙여. 이상한 사람. 저기 한 말 말씀드릴 게 있대요. 가자. 사실 난리가 났어. 김밥 이쪽으로 다 몰려오고 있대. 유명인사가 왔다고. 진짜로? 이준기하고 강호동을 봤는데 한 개 지금. 이준기. 댓글이 너무 웃겨. 석 이준기다니. 그, 그 이준기. 아,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이준기 다닙니다. 헛, 둘, 서, 이, 넌. 야, 이거 눌러봐, 눌러봐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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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눌리기도 전에 나오셨어. 안녕하세요. 아, 여기 저 주민 안 했어요? 근데 어디로 들어가세요, 또? 하지 마. 빠꾸 윤성호라고 합니다, 선생님. 제 얘기 듣고 있나요? 한 끼 줍쇼라고요? 네, 네, 네. 그럼 대납 좀 해봐봐. 그냥. 좀 해봤습니다. 매너가 사람을 만드자. 아버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지금. 생각보다 오래 기다리는 것 같은데. 이러다가 갑자기 뚝 잠 오시는 것 같은데. 컴퓨터가 더 아니야. 어머니. 대단해. 안녕하세요. 그냥 마저 오시면. 실패인데, 실패. 분위기가 실패 분위기인데.